안녕하세요 평범완니 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먹방 대신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싱볼 복싱볼 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 동체시력을 증가시켜 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 제품은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구요 일단 두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초급용 그리고 요거는 숙련자용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착용을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구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착용을 하게 되면 3 4 5 4 4 4 자 이렇게 잠깐 해봤는데요 잠깐을 했는데도 이렇게 살짝 땀이 이렇게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가기 귀찮을 때 집에서 약간 운동하고 싶다 하실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